.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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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어 도박이 안된다는거에요 다 잃었네 저 양반 다 잃었어 아니면 딴걸수도 있겠다 그쵸 조금 따가지고 저 사람한테 벌써 23년일수도 있어 개많이 잃었거나 좀 많이 땄거나 2개월치를 땄냐 10월 27일치를 잃었냐 내마트 잃었어 저 사람 내마트 저 사람 미래 아니라 과거야 지금 좀 어려운 맵이 나왔네요 공방에서 좀 빡세서 아 나 이거 완료했어야 되는데 아 문 안 열었어? 아 문 열었잖아 이 토템이 나오거든 안 뜨면 2층으로 가서 까마귀가 날았고 호재 설치할 때 TV 여기 설치하고 여기 발전기 돌리면 어그로 끌려서 이것도 제거되니까 상칸 옆에 떨어진 발전기를 돌려주면 호재가 조금 더 빨리 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피기가 쫓기기 시작했는데 언제 한 대 맞냐에 따라서 야 이건 같이 누르자 활리 쟛 좆됐다 이거 야 이거는 못 이기겠는데 이거 무삼일거 아니야 무삼 아니면은 모르던데 게이지를 떠나서 거미면 소땜 거미 아닌거 같은데 발로도 안쳐네 오제는 껐어 욕심각이냐고 무삼각인데 경종을 제일 많이 쓰니까요 근데 3피기가 바로 한 대를 맞았어요 저 얘긴 뭘까 약간의 암살각 오퍼링을 얘가 쓴게 아니야 암살이었으면 맵오퍼링을 썼겠지 그냥 운이 없던 것 같고 거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 피가한테 집착을 안해 욕심 싸다고가 보여? 아 근데 이 맵은 어쩔 수 없어 잘못 걸리면은 얘가 2층으로 도망가가지고 게이지를 많이 3단계 묘비만 아니면 됩니다 아니야 무삼도 빡세긴 한데 훨씬 낫긴 하지 아 묘비라고 생각하고 케미나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저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 잠깐만 이거 좆됐다 이거 저기 저에서 죽으면 게임 끝인데 발전기 소리 전문가라며 너무 발전기만 돌린 거 아니야 1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으 아아아아 아 아 아 아아악 아이씨 핏받게 하네 아 따봉이라서 써줄걸 안걸리려고 하다가 살린게 어디냐만은 일단 터진거는 풀긴 했어요 아니 저기서 이거 위에만 보고 가는걸 전나 무섭네 아 위에서 떨어지는거 보다가 아 일단 살리긴 했어요 게임은 가자 우리 다 0거리였으니까 알아서 합시다 자 2층 따봉 일단 2층에서도 따봉 되거든요 일단 2층에서도 따봉 되거든요 따봉 날려서 캠핑 무력화 시켜버리고 아 굉장히 할만해 힐하는거는 아 발전이 부수면서도 개빠르네 자 사라사라 데드하드있으면 저거 들어가있을거든 그치 데드하드 뛰어! 나가야돼 여기서 여기서 나가 나갔다 나갔다 돌면 되거든 또 돌았니? 여기 있거든 이거 왜 없지? 3 오케이! 소리가 났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내가 게리하고 있어 존나 무서워 내가 게리하고 있어 왜 이 맵이냐고 왜 이 맵이야 히스 코리언 데드하드가 먹혔어요 히스 코리언 저래 찬거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지질뻔있네 2핍 대하 썼네 아 호재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긴 했네 그러게 발작은 없어지네요 암흑이론도 있고 폴 어우 픽만 좋으면 대하가 무조건 좋아요 자꾸 중국인킬하거나 계속 만나가지고 암흑이론도 지금 효과받을 수 있죠 좋죠 우리가 괜찮습니다 3피가 숨는다는 전자에 이것도 3피가 죽은거라 괜찮아 따봉 갈기고 구하라고? 본부대로 합쇼 본부대로 합쇼 본부대로 합쇼 배가 또 썼네 왜 폭발을 발동 안했을까 이거 커버가야 된다 아 커버 안가야 된다 죽은 위치요? 어차피 양쪽 다 돌리고 있어서 크게 상관없어 뭐야? 꿀을 써? 꿀친 놈? 아 무슨 꿀을 쓰고 앉아있어 야 이 꿀친 놈아 최대한 애들 없는대로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 아무 상관없어요 부숴어야 될거다 그쵸 욕심부리지마세요 다시 발전기로 나 그런거 안날끼니까 욕심부리지마라 괜찮아 저것도 1 남았어 괜찮아 2픽 죽는거고 3픽 주고 2명 나가면 된다 괜찮아 나가면 끝났잖아 이거 4피가 잘 숨었다 아주 기가막힌 컨트롤이었다 그걸로 가면 죽는데 바로 살려야겠다 이거 3킬까지도 되겠네 뭐냐 없는데 20시 밀빈 50시 5마ce 5개 12시 155 응 그렇게 해봤자야 안돼! 움직여! 일단 분노부터 없애야겠다 미게루! 민나! 나가줘! 민나 나가주길 바래! 민나! 어이 어이! 민나! 개구멍밖에 답이 없다고요! 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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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호재를 잘 치는 데가 아니야! 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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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나 너무 늦게 나갔어! 살려주네요 민나! 한바퀴 두바퀴 돌면 고맙다는 뜻입니다 땡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그러면은 데드하드를 썼잖아 우리가 그쵸 한국인이죠 중국인이었으면은 대화 다 씹혔을거에요 신 생존자 신 생존자겠지? 신 생존자 신 생존자 아이 실거에요 굉장히 신 포도일거야 굉장히 신 생존자일거야 굉장히 신 생존자일거야 펫거미 개사기라는 말 그럴만 하지마세요 아이 다 죽었네 비급바데 하고싶다 이미 비급바데 하고있지만 더더욱 비급바데 하고싶다 아이 이 맵에서 너쓰 못이겠는데 영증사진이었잖아 대기화면이야 자 죽을 확률 어 제가 계산해보겠습니다 삐빅삐빅 나왔어요 98.5% 올킬입니다 너쓰가 바보짓 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환경이네요 환경으로는 스피드 정도는 어떻게 상대해 그냥 잘 발전기 돌리고 잘 창틀 넘고 잘 판자 내려서 해야 돼요 뭔가 딱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되게 강해 그냥 막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확정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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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크..블링크..땅컨을 한걸까? 아니네.. 에돈이 없네요 이거 에돈이 없는데요? 그니까 없는게 아니라 이동거리 증가를 안썼는데? 아깝다.. 다 맞췄는데 에돈이 있고 없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일단은 그니까 너스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동거리가 너프됐어도 그래도 하나정도는 끼는데 방금 이제 풀충전을 했는데 엄청 짧게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에돈이 최대 이동거리 증가는 안 낀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멀리 갈걸 예상해서 돌아왔는데 나랑 그.. 거리 차이가 별로 안나는거 보니까 거리보고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거 바로 살리면 안돼요 아 그거 줄거야? 인정이긴 해 너무 빨리 죽는데 헬로 헬로 킬러아 바칠 있네요 이쪽으로 바로 오죠 일단은 최대 이동거리 안쓴 너스의 카운터는 앞으로 쭉 뛰는 겁니다 그냥 쭉 뛰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요즘 바치를 많이 안 쓰냐구요? 음.. 그렇게 많이 안쓰요 특정 캐릭터 빼고는 너스는 많이 쓸만하죠 너스랑 블라이트랑 이런 그.. 상대를..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면 죽일 수 있는 직업들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위치 이동거리 증가를 써야되는데 저는 안쓰 저쪽으로 살려가지고 밭을 안주겠습니다 원감이네요 엄청 오래 걸잖아 바로 옆에 갈고리 있는데 못 걸었어 멍청한 녀석 아까 나.. 나 갈고리 걸 때도 실수할뻔하더니 딱 중수 정도구만 실기망한지 3년 구독 고맙습니다 갈고리 실수는 진짜 엔간하면 안 나는데 아 바로 오제네 쏘리 쏘리 멍청한건 나야구 사망 블링크 소리 들으면은 이게 맞는 히트 공격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가 있다 손 떼 1.5% 생존 근데 상대의 에드온이 별로 안좋아가지고 할만할 것 같아요 좀 올라갔어요 어.. 나가랑류 15% 많이 올라갔어 킬러 ESP 아니구요 확인했고 어.. 10배나 떡싸겠어 크흠흠 너 쓰는 에드온이 절반 이상이라서 너 쓰는 에드온이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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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아니구요 맵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너스가 운영하기 쉬운 맵이거든요 뻑뻑 뚫려있어가지고 구하러 오는거랑 이런거 다 보여요 크흠흠 크흠 암흑이롱까지 달려있네 이거 나가겠는데 이거 켜지면은 나가랑률 떡상 나가랑률 30% 늘어나 왼쪽 게이지 봐 이거 이벤트 게이지 호재 견제도 못함 확인했네 하나 40% 40% 나가랑률 40% 사실 35% 최대 이동거리 증가 에드온을 못기니까 이 거리인데도 지금 못따라오잖아 힐을 해 힐을 하지 다음블링크에 대하 빠지거나 죽어요 크흠흠 데드하드 없네 안쓴거 보니까 이거 켜지면 나가랑률 70% 두명 나가랑률 70% 나이스 끝났네요 문 바로 따야겠다 40% 80% 출신 15% 50% 15% 나가랑 40% 40% 30% 50% 40% 50% 50% 50% 뗴 뗴 뗴 뗴 뗴 뗴 뗴 쥬쥬 중국너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이런 경우는 중국너슬던데 에드원도 제대로 안 끼고 과연 예측은 맞네요 인정 노에드원도 아 방금 좀 파네 신 다 빠지네 그냥 1분 쉬고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어휴 어휴 사탄들렸어? 아닙니다 목사님 현판에 무슨 일 있었냐고 그냥 레전드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라 형용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어려운 맵만 골라나오냐 이게 더 어려워 전판맵보다 아 목 쉬겠다 이러다가 까마귀 옆에 2층인거 같은데 방금 전판 다시 보기라도 오세요 진짜 미친판이야 존나 재밌었어 그리고 한국인이 확실히 데드하드가 되니까 재밌네 아 이 데드하드가 안되가지고 중국인이랑 게임하면은 따뜻한 물이요 자 물 마시면서 할게요 흠흠 아이 목 아파서 치지 않아 흠흠흠흠흠흠 총부네요 죽었네요 아 이 피게 맞았구나 어 나도 보고 못 본척했나 싶었다니까 어 나도 보고 못 본척했나 캐릭 닉든 사람은 익명으로 닉네임 비공개 한거에요 흠흠 끊지마 이거 2층에서 오는 소리야 내가 알아 2층 호재를 제거했죠 오진 않네 흠흠흠 좋았다 총부 입에 빡세거든요 여기 온다 야 온다 온다 야 끄덕일 때가 아니야 뭐해 임마 느려 나 온다 다군다로 뭐해 포위보 에스피 아니구요 음 흠흠흠 발전기업 게이지 이벤트 게이지 돈주고 코이스턴 주고 못 볼 수 밖에 없죠 클로드 앞에 있는데 눈깔 뒤집히지 거기다가 쟤 안 움직이다가 살짝 움직여서 피했다고 뒤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눈깔이 뒤집혀 안 뒤집혀 나 공격하겠다 눈깔이 뒤집혔네 저 양반 4탄 늘렸네 어이 총구 너 4탄 늘렸어? 근접하면 죽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벌려줍니다 이거 맞아도 어쩔 수 없어요 못 맞췄네요 부수면 시간 세이브가 되니까 이거 안 맞아요 거리 안 돼 꺼지시고 안 맞아 눈치를 잘 까긴 했는데 늦었어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앞으로 쭉 뛰기 예상하기 쉽긴 한데 포기했네요 방금 이제 두 번째 칸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예 2층이고 기다리면 됩니다 예 알아서 꺾어가지고 가거나 저기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 말하는 대로죠? 말하는 대로 athletes 수빈은 상승하는 비주얼 criteria 발리+, People've got real 아래층이고 한isten 두عت.. 시험 바로 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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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네요 아래층이네요 사빙한대 사빙한대 개빡치겠다 진짜 눈구릉이처럼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기퍽 너프좀 해라 못돌려요 오른쪽 시간 끝날때까지 홍구 1걸도 못함? 님때문에 저사람 죽은거 아니야 말하자마자 죽잖아 왜그러는거에요 여기있지말고 따봉갈려주고자 게임 터질수도 있겠다 아 흠흠 뭐야 구구화되어도 케빈의 절순은 있나보네 아 그건 되죠 찬성 웅 진짜 간대 오오 다 돌렸어 따봉을 날리고 전라패기 일로오니까 이쪽으로 가기 동제감과 따봉에 환상입걸라고 죽었네요 공속 다모였고 호재 있어야 되고 날 쫓고 싶을텐데 공속 때문에 게임 이상해진다 공속 다모였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가는 게임이 터진다 3필 한대 빨리 찾아야돼 힐을 해줄 수 있긴 한데 좀 위험한 위치라 되나 모르겠네 스킨 3뚝 배그 콜라보 배그 스킨 스킴만 나와있어 잡혔네 저거 어떻게 잡혔지 소리가 났나 아 게임 터지겠는데 살리기만 하고 게임 터졌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살리기만 해 그만 제발 그만 안 돼 게임 터졌다 이제 진짜 끝이다 내가 이렇게 가면서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이렇게 페이커 할인은 나한테 맡겨야돼 존댓다 게임 진짜 너 발전기 돌려줘야돼 너 막거리잖아 한 명이라도 주면 게임 끝난다니까 무슨 소리야 아 졌네 이거를 힐 해야돼 힐 해야돼 힐 해야돼 힐 해야돼 공속이여가지고 더더군 힐 해야돼 힐 해야돼 피해야돼 엑소 elimin 탈 해야돼 엑소 힐 해야돼 치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척 갑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네 거피 시간이 안되네 아 거리가 안되네 억울하다 영거린데 게임이 졌어 거리 안돼 임마 까짓게 그냥 우리가 되는줄 알아 나머지 하나 어딨지? 역사는 바뀐다 아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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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라그러는데 흠흠 해본다 말라 죽을때까지 할 생각이네 날 죽이고 싶나보네요 날 죽일라그러네요 날 죽일라그러네 아예 이런 젠장할 자식 내가 모잘못했다고 이씨 아니요 여기 토템있지 않았나 아까 제대로 안받아가지고 힐 없이 가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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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힉 힐 같은 에이 끝납시다 고마워 케빈이 고통없이 끝내라 아 존나 아파 미친놈아 고통없이 끝내라고 이번판 잘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산빅탈출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오늘 플레이가 다 느낌이 있네요 살아가지 못했더라도 당연히 총이니까 아프지 아니 그 바로 죽여야지 그 작사를 쏴? 좋았다 장난이고 재밌었습니다 같은 사람 아닌가 아닌가? 기억이 안나네 하드게임이었대 마지막 애들이 다 되어줘가지고 재밌고 재밌게 말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네네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